어른들을 살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벌을 내리면 꺼내줄게 와 어른을 살해하는 아이들 뭐야 어 저사람은 인트로에 나왔던 아주머니 어떻게 해야죠?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왔구만 가자 펀파크 썩은사과 분수하기 펀파크 벌하라 잠입하기가 못편해요 이 펀파크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 아줌마다 인트로에 나왔던 아주머니죠 장비 충전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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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이거 뭐야 하하하 아니 아이들이 살해하는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살해하는데 오우 신나셨구만 들어갈수있나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파크라는거 보니까 약간 놀이공원 느낌이 좀 나네요 치근 운하 라이드에 도달하기에 음 오케이 회전목마 야 여기서는 야간투시기를 껴도 이게 안개다 보니까 그냥 안보이네 시야가 그렇지 여긴거 같다 오우 이거 뭐야 이게 뭐냐 뇌에 뭐야 내장을 던지세요 하하 아니 내장은 뭔 효과가 있는거죠 일단 잠그고 잠만 표적에 심장을 던져 문을 열어요 아아 오케오케 저기 문을 여는 용도구나 이 내장이 잠깐만 여긴 또 뭐야 못나가고 오케 여기를 지금 여는게 목표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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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치근 운하인거 같습니다 마치 정정당동이 게임을 플레이하여 티카이트 확보하기에 광대 밥주기 게임에서 승리하기 빨리 뽑기 게임에서 승리하기 엎드려 숨기 게임에서 승리하기에 광대 빨리 뽑기 게임이 뭐여?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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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들켰네 게임 해야된다고 아하하 잠궈놨잖아 아까전에 아 아 아 나 진짜 에이씨 와 내가 잠근 분에 내가 당했어 그니까 이 녀석이 돌아갈때 딱 맞추고 딱 맞추고 딱 맞추고 딱 맞추고 딱 맞추는거잖아 그럼 된건가요? 잠깐만 심장을 또 들고 오라는데 맞나? 아 아 근데 방해가 너무 심해 진짜로 아 티켓 발견 잠깐만 부스에 티켓 넣기 자 됐고 나중에 한번에 넣는게 나을거 같아요 차라리 아닌가? 지금 넣어야만 더 편하나? 넣어보죠 자 됐습니다 이제 지어내는 빨리 뽑기 게임 저걸 맞추라는거일까? 양을 맞추라는거 아닐까? 야 제발 그러 안돼 안돼 아 아 짜씨 자 자 자 헛 그렇지 이게 빨리 뽑기 게임인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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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시 여기가 돌아가서 야야야야야야 자! 빠르게 티켓 넣어주구 자 한장 남았어요 마지막 한장 심장 다 챙기고 제발 나 게임좀 할게 방해하지 마라 이거 올이 맞추는거구나 아아 진짜 워라는거 없다고 이 미친놈아 아아 진짜 돌겠네 에라 모르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게임하면서 해 아아 나 난리났네 해독제가 필요해 해독제가 이제 마지막 티켓은 다 모았습니다 들어가자고 빨리 들어가버리면 괜찮을수도 있어 그렇지 뭐야 충치를 탐험할수 있음이 뭔소리야 이거 갑자기 인트로에 나왔던 그 아줌마죠 복화스러워 아아 다행이다 나이스 페독가스가 딱 있네 빨리쓰자 어 어? 생겼네 이걸 활성화하면은 이걸 탈수 있는건가요? 잠시만 잠시만 포트를 아동처벌장치로 밀어넣기 그리고 차단기 전원을 끊어야되고 이거를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밀어넣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걸 미는게 맞는거 같은데 케이블같은건 안보이는거 같으니까 아아 그니까 이거를 지금 해야된다 어떻게 넘어가서 이 케이블을 따라가서 하라는거네 이렇게 따라가는거라면 자신있어 이걸 해제해주고 된건가? 아 그럼 몇개 더있나본데? 잠깐만 이건 일단 해제를 했고 케이블이 두겹 두줄이었나? 잠깐만 아 여기있거 하나랑 여기로 또있네 이렇게 두개를 해제해야만 저게 된다 그 말이구나 이런씨 어 어 편하시겠네요 이것만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왜그래왜그래요 왜그래 어 나갔다 이거 이빨아니야 이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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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해제했고 다시 이어갑시다 어 근데 어디로 미는거였지? 아 여기로 미는거구나 가자 아 아 잠깐만 아 망했네 오케이 페도가스가 오케 다행이다 아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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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똑같다 그 챕터1에서도 밀고자 이런식으로 밀고 가는거였는데 이번에도 연출인거와 똑같네요 와 또 봤나 설마 아니겠지? 노랏소리가 또 봤는데 어딨어 아니 경비가 너무 삼오면 진짜로 이거 좀 적당히 해야지 자식아 럭픽있잖아 아닌거? 이제 헌트머짐 죽어요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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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겠네 하하 아드 아 나도 좀 때릴 수 없어 진짜 이쯤 되니까 짜증나네 나도 그냥 벽돌로 머리 찍어버리고 싶은데 저거 아 왜 나만 맞아야돼 짜증나게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또 들켰어 또 들켰어 가자 그렇지 타 죽고 다시 합시다 어 어? 잠깐만 나이스 저장이 아주 잘됐어 그럼 더이상 안만날 수 있겠다 여기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저장은 개념있네 어깨 어깨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남은 하나 이쪽이죠? 아 잠이 터진다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들어와버렸네 죄송합니다 자리 뺏어서 죄송합니다 자리 빼서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아 저친구 또왔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밀어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아 또 들켰어요 또 들켰어 아닌거? 뭐야 뭔데 갑자기 또 뭔데 잠깐만 수 수위 높이기 아 파이프 A랑 파이프 C 벨브를 찾아가지고 돌려야되는 근데 죽겠어 아야 망해 왜 물을 이렇게 안하나 어떡해 마지막 목숨입니다 음 그러니까 잠깐만 파이프 A 벨브 파이프 C 벨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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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되겠네 알겠어 이런건 알만하지 이렇게 보이니까 파이프를 여세요 자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요런쪽으로도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벨브가 있겠죠 아마 요거 같은데 뭐야 아 잘못된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걸 찾은 다음에 돌리고 여기로 와야 하는데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따라가야 아 페이크였네 이거네 이거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따라가줍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여시 어오 Paper 어오어 하하하하 하하아 진짜 이씨 아 저 회전해야 되는데 아아 아 여기였지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게 진짜 밸브야 맞지 아 아 아 아 아 한 칸만 돌리면 된다 여기로 연결되어 있네 아 따라가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간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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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로 찍고 와가지고 어 한참은 더 앞으로 가야되고 여기로 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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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서 야 진짜 멀리 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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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숨어야겠다 잠깐 숨어야겠다 아 저 아주머니 이름이 구스벨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스벨인가 구즈벨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챕터2의 메인보스트 느낌으로 보면 돼요 챕터2의 메인보스트 자 다시 천천히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아이고 문 부셔야 되네 돌고 돌겠다 그냥 빨리 됐다 이거 같은데 느낌상은 맞구나 와 진짜 만신창이가 됐어요 지금 몸이 일단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번에 한 대 맞으면 죽고 최악의 상황 저기다 저기다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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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만 하면 돼 방해만 하지마라 제발 근데 아동을 처벌장치로 밀어넣으라고 했는데 얘네는 아동이 아니지않나 마네킹이지않나 그냥 배로 저 베이브 넥스 삐이브 넥스 사람인거 같긴 한데 봐라 와 이거 다 뭐야 파리 나리는거 보세요 아까 처음에 그 라스베리가 아 구스베리였나? 구스베리가 공연하던 곳 이게 사람 얼굴 가족 아니야? 제발 쏘기 시원하네 자식아 모든 가려움은 그게 가치가 있어 지금부턴 좀 차분하게 할게요 빨리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하려다보니까 자꾸 죽는거 같아 오케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아 오케이 다행히 터지면 더 안되죠 저게 터지면 위험한게 내가 다칠까봐 위험한게 아니라 소리가 나가지고 또렷겠지 꺼져 저거 뭐냐? 아 그러니까 저기로 밀어넣는거야 저 분쇄기 느낌 나는 곳으로 밀어넣는게 무표인거에요 저 보트를 아 guess what? fuck you fuck you는 무슨 니가 fuck you 따 자식아 잘가라 야 근데 마네킹들이 뭐 감정이 있는거야? 말을 하는거야 뭐야 이게? 어 꺼져 제발 제발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된다고요 체력이 와 와 잠깐만 진짜 안돼 와 체력 와 되게 너무 심하게 타시는데 벽돌이나 아님 병같은걸로 소리를 유인한다음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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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끝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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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제발 아 아 아 아 어 뭐야 아 목숨이 한번 남아있다는거겠네 마지막 목숨이라니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그러고 싸우자 우 싸우자 우 싸우자 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위로 와 조금만 더 밀어넣으면 되는데 저게 안 밀어넣어지네 야 이번엔 진짜 위험한데 목숨 마지막에다가 체력 한 칸 한 대 맞으면 바로 죽 이번엔 진짜 마지막 목숨임 없나?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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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다시 다시 밀어둬 니가 마지막이구나 이 자식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와 조금만 더 넣으면 되네 조금만 더 진짜로 오 나이스 와 좋아요 그래도 목숨 하나 좋아 끝났다 이제 아드가 떠버렸어 이거 먹고 그냥 꽂으면 끝이야 간다 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수고하시고 아줌마 어 뭐야 뭐야 왜그래 갑자기 갑자기 왜그래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면 돼 이제 나가면 된다고 이제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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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어 체력이 어 체력이 어 아 아 아 제발 엄마 부르겠지 괜찮아 괜찮아 자 자아 옵니다 시작이네요 어 바로 한 대 맞아서 나오자마자 젠장한 아 아 아 아 아 저기 있다 잠깐 좀 서렸다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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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됐고 아 바로 숨어 이제 나가면 되거든요 저기로 목표로 떠있어 심지어 체력은 많고 좋다 아 아까 밀어넣었던 데네 여기 여기로 가는거야 아 아 바로 있었네 일단 나왔고 다시 또 돌아가야돼 처음으로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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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디어 나간다 드디어 나간다 드디어 나간다 후 씨 아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 깼어요 그래도 아니 이게 말이 돼? D등급이래 한번 죽었는데 그럼 A등급은 도대체 뭐라는거야? 엘 어 아 으 으 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